자 그리고 이명민씨 소개 드릴게요. 상위 1% 성적이고요. 수학과 과학, 영어 경제 대회, 다수 수상 격리역부터 천자문 통달까지. 가재에 대능한 뇌생미 발사라는 양뇌형 뇌생각 이명민씨. 한자 2급이면 웬만한 한자는 다 읽겠네. 다 쓰고. 그땐 그랬죠.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볼 수 있을까요? 뭐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? 아 네네. 저희가 그래서 한자 판넬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요? 저희가 뭐 보시는 거 옛날에 하지 않았어요? 규현씨, 규현씨. 우와. 진짜 천자문 할 줄 알았어. 아이고야. 무작위로 그냥 뭐 하셔. 무작위로? 자 이거 어떻습니까? 좀 어려운 걸로 할게요. 이거 이거. 70. 어 네. 이거는. 그 옆에도 어렵다. 잠길 잠. 잠길 잠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잠설 때 잠설. 네. 자 이거. 비늘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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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성 문자네요. 자 여러분 찍어주세요. 이거 어때요 이거. 115. 이게 검을려 자인 것 같습니다. 검을려. 네. 오 검을려. 오 검을려. 오 검을려. 나도 한번 해볼게. 찍어요 아무리 찍어요. 이거야. 뭐야.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. 왕새봉. 아 이거. 형님 모르는 거. 저 어려운 거 어려운 거. 자 아무리 찍어요. 찍어. 어려운 거 찍어. 이거. 아 이건 진짜데. 아니 왜. 아 이건 진짜데. 아 이건 진짜데. 아 왜. 아 난 지금 영국에 있었잖아. 갑자기 영국 드립이야. 아 몰라. 이거 이거. 72번. 높이 날 상입니다. 높이 날 상. 높이 날 상. 오. 어려운 거. 115번. 115번 했어요. 115. 115. 아 했잖아. 어떻게. 자. 141. 141. 141. 141. 자 이거 이거 이거. 어 이거 어렵다. 이거 어렵다. 나 모르는데. 힘입을 왜. 힘입을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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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입을. 오. 이거 진짜 어려운 한자야. 전혀 몰라요. 66번도 어려운 거야. 66번. 보기엔 어려운 거야. 아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. 이거. 66. 형 알아요? 짤함. 짤함입니다. 짤함? 네 짤함. 짤함. 우와. 천재훈 짤함. 우와. 짤하오. 천재훈 짤하암. 짤하오. 천재훈 짤하암. 짤하오. 짤하오. 뭐라고. 짤하오. 짤하오. 뭐. 못 참았습니다. 145번. 덮을게입니다. 덮을게. 198. 칭찬할 창입니다. 이야. 좋은데요? 성할은. 성할은. 뭐죠? 저장할 창입니다. 저장. 이게 헤아리로우. 오. 오. 어떡해. 이거 어때요? 한 줄을 그냥 다 맞춰봐. 시작. 이날린. 아카락. 쌀접. 복복. 이년년. 착할선. 병사경. 사처. 진주벽. 보배보. 마리촌. 개네른. 오르시. 다툴경. 우와. 와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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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펙. 이거. 썩히지 말고 어떻게 계속 해봐야 돼. 그래. 그래. 중국어도 하고. 아까우니까. 진짜 아깝다. 응. 너무 잘하는데? 아깝다. 좀 더. 다툴경. 진짜. 다툴경.